안녕하세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찾아낸 그런 기사글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미세먼지 즉 스모그 문제 때문에 한 5년 이상을 심혈을 들여서 인공강우를 만드는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1월이니까 2018년 1월 28일자 뉴스에 보면은 드론과 AI를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으로 인공강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인공강우는요 구름층에다가 냉각제를 뿌리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항공기나 소형 미사일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중국의 경우는 비용이 엄청 많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 들고요. 또 인공강우 자체가 지속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요. 소형 미사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 즉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소형 미사일을 사용할 때는 인공강우 지속시간이 1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드론을 통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비용은 낮추고 인공강우의 지속시간이 약 4시간까지도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나간 드론 인공강우 비행 시스템이 되겠죠. 그랬는데 중국은 특별히 북서부 지방이 사막 지역으로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주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했었대요. 이걸 두고 날씨 공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수량을 그 이전 연도 대비 11%가량이나 증가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날씨 공정에 성공하는 것이 왜 문제냐면 주변국한테 기상 왜곡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뉴스로는 좀 더 최근 것입니다. 그 2018년 11월 8일자 뉴스에 보면은요. 그 인공강우에 대한 뉴스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미세먼지가 막 있었는데 베이징에 인공강우를 했는지 거짓말처럼 싹 밝아졌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베이징이 AQI라는 게 있는데 공기 품질 지수랍니다. 이것이 250이나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비가 오게 되니까 이것이 50으로 떨어졌다. 이래서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앞서도 말했듯이 인공강우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기상국뿐 아니라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 환경과학원 등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이걸 연구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적인 앞서는 그런 기술력이 빠르게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티벳 고원에 식수원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큰 식수원인데 거기에다가 인공강우 시설을 구축한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한국으로서는 주변국으로서 중국이 만약에 인공강우가 성공하게 되면 그 관련돼서 오히려 한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그 스모그, 먼지, 미세먼지라는 것은 대륙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표문으로부터 약 11km 사이에 있는 건데 여기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고 대류라는 것,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대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구름, 비, 눈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 바로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륙권은 바로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상승기류를 타는 기압이 있고요. 하강기류를 타는 기압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됐을 때는 고기압이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더 큰 문제라고 그렇게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저도 뭐 이런 과학자나 그런 대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기류라는 것은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에서 무엇을 쏘아 올려가지고 대기권을 바꾸게 되면 그 옆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리고 중국이 하고 있는 현재의 일을 같이 연구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중국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미세먼지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이 외교적으로 중국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자료를 가져다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 한국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이렇다. 그러므로 같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마땅하다. 특히 베이징하고 서울이 시차를 두고 미세먼지가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듯이 베이징에서 12일 날 미세먼지가 있었는데 14일 날 서울에서 대기 상황이 악화됐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국의 영향 또는 중국에서 무엇을 했으면 한국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집적된 기술력이 없다면 북한과 더불어서 이거는 남북한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남북한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거야말로 인권적인 문제죠. 생존권의 문제이고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문제가 똑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하고 대처를 해나가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